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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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야! 자책 갔다왔다! 갔다왔어! 발 닦아야지! 꼬마야! 옆에! 꼬마야! 옆에! 뭐라는 치과 같았다고? 무마르기야! 목이 많이 탔나봐 밖에 덥더라 지금 여름이 있던데 반파 입어야 되겠다 옆에! 빌리빌봐라! 땅콩! 땅콩! 옆에! 콩! 뭐 해야 되는지 알잖아! 오빠 다리 하고 있네! 그럼 앉아! 앉아!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그거 해야지! 이제 간식 달라고 해! 그럼 오빠 간식 줄게! 이리와! 아이 잘했어! 그럼 간식 줄게! 이리와! 뭐 주지? 그럼! 사탕! 사탕! 엄마가 내가 뚫.. 아 일단 내가 뚫고 있을게 콩! 간식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어! 잔잔! 빨리 잔잔! 엄마 얘 깎고 있어봐 잔잔 쫓아볼게 콩! 아니야! 콩! 아니야! 아! 아! 싫어! 아니야! 아니네! 아! 아! 깡식이 달라고 와! 아! 아! 오빠 안줄건데! 안줄건데! 콩! 콩!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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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가끔씩 이렇게 장난치거든! 아! 그! 빨리 달라고! 자꾸 누르더라고! 그! 너무 귀엽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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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짱! 이거 뭐야 이거!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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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깎아줄게! 기다려! 코! 이거는 먹을거야! 응? 니 과일 싫어하잖아! 응? 망고 먹을려나? 우리 뽕이! 입맛 따신다! 오! 진짜! 응! 원래 과일 냄새 잘 안맞던데 이거는 맞네! 입맛 따시네! 응! 그때 우리 딸기 케이크 만들어줄때도 코! 칼칼칼! 조슈! 바로 냄새부터 나왔네! 왜왜왜! 아! 지 스타일인가 봐! 설마 안 먹었나? 설마 안 먹었나? 핫해 봐! 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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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에이! 고! 잠깐만! 랍시! 랍시! 오! 따라가는데! 오! 따라가는데! 처음 먹어! 처음 먹어보니까 그런건가? 아잇! 의 집사위에 gle감라! Bele legs? 카페인еля 너무 Wallah pega! 춥다! 오! 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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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